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넬리, 쿠입니다. 오늘은 코인 선물 거래할 때 필요한 구글 인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코인 거래할 때 보안이 중요합니다. 신한행에서 거래할 때 OTP 인증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30초마다 보안 코드가 바뀌면서 안전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정에 로그인을 하고 보안센터를 클릭하십시오. 설정을 클릭합니다. 거래소에서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어센티케이터를 검색하세요.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거래소에서 발급한 코드를 어센티케이터에 붙여넣기 합니다. 비밀번호 인증, 휴대폰 인증, OTP 인증을 받고 바인딩을 합니다. 글이 편하신 분들은 설명란에서 빨간색 박스를 클릭해주세요. 코인 거래 하실 분들은 맘에 드는 거래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준석에 드는 거래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세기 바랍니다.